자 서비스는 우주혁 강타 에 바나나 플립 서현우 재 매치 중요성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서현 의 서비스 바나나 플립 우주혁 2대1 서현우의 리드 그래서 서현우 백핸드 이동을 살려내는 포핸 탑스피 삼고 서비스 득점 서현우 모승이 5대2 포핸드 플립 백핸드 우주형 서현우 왼손을 사용하는 서현우의 서비스 백핸드 강합니다 포핸드 플립 주기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가들듣고 있습니다 우주 직선 서비스 변화 주요합니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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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신중하게 서현우 우주 백핸드 issues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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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퀸드 우주 enfin 이번에는 제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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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드레 잘 뿌리칩니다. 날카로운 공격 1대0 위기에 좀 강한 선수들이 있겠습니다 바나나 플립 네트 걸리고 나왔습니다 저격수 해결 서현우가 석점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툭 길게 냈고 오주형 실패 9위에 오주형 서비스는 어떻게 될지 서현우가 시작합니다 짧게 또 한 번 미들 코스 공략 서현우 도망갑니다 서현우 오주형의 부드러운 탑스킨 전투 2대3 탑스킨 3대1 만투 4대4 스윙 2대5 오우 되받아치는 서현우 가져오고 있는데요 게임 포인트 서비스 오주영이 이 게임은 11대 3으로서 서현우가 가져왔습니다 3게임 오주영의 긴 서비스로 출발했구요 짧은 대결 양 선수의 순발력 대결 1대2 포핸드 플릭 서현우 서비스 서현의 바나나 플릭 포핸드 전환 오주형 1대1의 게임 스코어 선제 공격을 시도합니다 다시 서현우야 1대1의 게임 스코어 2대1의 게임 스코어 3대4 5대3 직선 서비스 더 강력하게 동점을 노립니다 자세 이동 자 반대 3구 선제 공격 바다냅 서비스 오주형 또 한번 다시 동점 찬스를 맞습니다 이번엔 길게 서현우 백핸드 날카롭습니다 지금 흐름은 서현우가 앞서고 있습니다 짧게 보냅니다 서현우 고핸드 전환 강타 자 이번에 백핸드 1쯤 5.5 2.3 5.3 5.3 5.3 5.3 5.3 5.4 5.3 5.6 5.3 5.3 5.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